2015학년도 수능 1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. 2013년 10월 태풍이 지나가는 거리 그리고 각각의 기간에 따라서 풍향과 풍속을 나타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. 지금 봤을 때 풍속은 이 바깥쪽에 존재하는 점일수록 더 빠르고요. 그 다음에 풍향 같은 경우는 각각의 방위표 사이에서 읽어주면 되겠죠. 지금 T3와 T1을 사용을 하게 될 건데 T1 같은 경우는 이 정도입니다. 이 정도 북동쪽은 여기를 북동쪽이라고 하겠죠. 그런데 동쪽에 조금 더 치우쳐져 있으니까 동이면서 북동쪽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북쪽과 서쪽의 완전 중간 지점을 지나가고 있죠. 그렇기 때문에 얘는 북서쪽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. 북서풍 이제 동북동풍 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어요. 자 그러면 바로 보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. T1과 T3일 때 두 풍향이 이루는 각은 180도가 아니죠. 거의 뭐 90도보다 조금 더 벌어진 상태 이 정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. 자 관측 지점은 태풍의 경로에 왼쪽에 위치된다 그랬는데 지금 T1, T2, T3의 풍향을 한번 보니까 T1에서부터 T2, T3 북동쪽 여쯤에서부터 이렇게 가는 방향 그 다음에 북서쪽 방향으로 이동을 하죠. 북서쪽 완전히 북서쪽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네요. 지금 시계 반대 방향으로 빙글빙글 돌고 있기 때문에 얘는 안전반원에 속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 경로의 왼쪽에 위치한다는 거 알 수가 있겠네요. 자 T3 이후에 태풍의 중심기압은 지금 소멸이 될 겁니다. 소멸이 될 거면 기압이 높아져서 소멸이 되는 거죠. 그래서 높아졌을 것이다. 맞는 말이 되겠네요. ㄴ과 ㄷ이 정답이니까 우리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. 기상캐스터